네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드라이브 테크스다 주간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방송을 해 주실 분은 정우성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물 드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물을 좀 듣고 정신을 좀 차리겠습니다 정우성 기자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인텔 퀴즈에서 2002 초 당당히 한국 대표로 선발 싱가포르 대회에서 1등 그러고 나서 그 대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챔피언을 불리고 있죠 네 그러면 첫 번째 소식부터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와 여러분 진짜 감탄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야 진짜 감옥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그렇죠 우리 걱정할 뻔할 땐 땐 땐 같아요 진짜 삼성전자가 말이죠 최고죠 3분기 2017년 3분기 실적 매출 매출을 얘기했는데 62조 얼마요? 매출 3분기 매출 62조 영업이익이 14조 5천억 그럼 사상 최고입니다 사상 최고 물론 반도체 분야에서 70%를 했다고 해서 걱정 아니냐라고 하지만 최소한 2년 정도는 이 기조가 손가락 빠져도 되잖아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손가락 빠져도 된다고 사실은 저 정도 영업이익이면 하루에 10,000억 여러분 그러면 저 금액을 따져보세요 아까 뭐랬죠? 총 매출이 62조 62조고요 영업이익이 14조 5천억인데 이 매출을 기조로 보면 62조를 나눠 봤더니 하루에 얼마씩 본다고요? 1,750억 크... 1,750원이 아니고 1,750억 여러분 원이 아닙니다 어개예요 어개요 1,750억 원 네 이게 글로벌하게도 어마무시한... 그렇죠 애플을 제꼈으니까 애플을 제꼈는 상황이니까 메모리는 근데 지금 삼성이나 이런 데들이 지금 플래시 메모리 측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메모리 증상 공산이 별로 없어요 증설 계획이 없어서 얼마 전에 뭐 도시바 해킹설도 있던데 아 그렇죠 랜섬웨 걸렸다고 그냥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어? 오히려 그나마 공급받은 회사에서 갑자기 랜섬웨 어? 혹시 음모론이지만 맞아요 중북 쪽에서 화나가지고 저 새끼가 우리 안 판다는데 도면으로 털어봐 아니야 그렇게 하면 참 피가하지 않을까 그런가요? 어? 그건 누군지 모르겠지만 진짜 도시바 쪽도 그런 루머가 돌면서 또 막 메모리 시장에 대한 어떤 지배력이라든가 맞아요 기대감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진짜 간단히 좀 브리핑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최고의 실적을 냈고 그래서 또 뭐 삼성전자 사업 부분별로 또 있잖아요 근데 뭐 이제 보통 3개 정도 돼 있죠 그렇죠 모바일 사업부 쪽 IM 이라 그래서 IM 쪽도 이제 노트세븐 단종사태 겪기 전까지는 한 10조 정도 됐거든요 영업이익이 10조인데 이제 올해는 한 3분기는 한 3조 정도 그래서 지금 3분기까지 6조 3,9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3분기까지 하게 되면 9조 중반이니까 이제 그 전에 노트세븐 사태 발생하기 전까지 어떤 영업이익을 거의 따라 잡은 상황인 건데 모바일 사업부에서 엄청나게 잘 벌어가지고 크기를 쳐가지고 그렇죠 반도체 사업부 천재들을 개무시했었잖아요 엄청 무시했죠 그러면 안 되는구나 네 그렇다고 요즘은 반도체 분들이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또 반도체 분들이 또 그런 아래한 같은 것도 어쨌든 되게 부러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주식도 엄청 올랐겠네요 그러면 떨어졌네요 떨어졌어요? 네 264만 9천 원 뭐라고요? 한 주가 얼마? 264만 9천 원 내겠습니다 아 네 열 주라도 선물해 주는 부모가 있으면 좋겠군요 열 주라도 그냥 저희 10만 원 될 때 샀으면 됐는데 그렇네요 죽은 자식 그럴만 얘기죠 지금 뭐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 그렇죠 새롬도 했는데 전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 전 네이버 담당 기자였습니다 네 주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진짜 기자윤리로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요? 기자들이 다 주식하나요? 기본이죠 네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일단 사업부 DP DP라고 해서 디스플레이 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8,000원에서 1조 원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네 이게 2분기간 되게 실적이 좋았거든요 2분기에 1조 7,100원이었는데 반터막 수준이었던 거고 이게 왜냐하면 어 이제 분석하기로는 증권가에서 분석하기로는 네 아이폰X가 일단 출하 지연 영향도 있을 거고 그리고 LCD 패력 가격이 좀 되게 많이 하락을 했어요 중국 쪽에서 엄청 양산해서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영향을 좀 많이 클 거다 그래서 앞으로도 TV용 어쨌든 중국 쪽에서 되게 LCD 근데 TV 가격들은 안 떨어져요 왜?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네 OLED랑 이런 쪽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아 만약에 사시려면 TV 같은 거 사시려면 이때도 잘 보시면 되겠네요 디스플레이 파트가 떨어졌을 때는 아 TV를 사실 거면 연말에 사야죠 아 또 30가 있으니까요 아니 아니 블랙프라이데이 그러니까 블랙프라이데이 때 상상도 못한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그때 노려보면 좋을 거 같고요 그렇게 되고 뭐 생활과전은 뭐 생활과전은 저번에 말씀드린 LG전자가 되게 선방해서 잘했다고 했는데 뭐 3분기 영업이 한 3천억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특별히 뭐 CE는 어차피 생활과전 쪽은 삼성이 크게 메리트가 뭐 있는 부분은 아닌데 네 뭐 작년에 했던 거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된 거라서 음 애널리스트들은 좀 음 별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전 쪽이 점점 쪼그러들고 있는 건가요? 음 저체의 규모로 보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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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뭐 근데 이제 되게 이상하게 반도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70% 잘하고 그렇죠 그렇죠 성과가 좋은데 네 네 이게 고민이 음 음 이날 실제 발표를 하면서 네 네 권오현 네 삼성전자 부회장이신데 이분이 이제 진짜 입지 전역이래요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대표이사 부회장이고 네 네 전기공학 전공하시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치드 근데 이제 이분이 갑자기 내년에 그만두겠다 이러면서 이제 사퇴선을 냈어요 그 후배 경영진들이 어 이제 해도 될 때다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반도체를 이끌어오고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소송이라든가 이런 이축 때문에 두 분들도 다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를 막 이끌어갈 수 있는 단체 중심을 잡아줄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 내부 승진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내부 승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좀 뭐라 그럴까 세대교체 그러니까 이재명 부회장 중심으로 세대교체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뭐 65세 전에 대략 그 쯤에 가지고 보통 부회장들이 이제 그만 두시는 철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긴 해서 네 네 네 이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기가 시국이니만큼 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또 이 행보 새로운 사람들이 또 임원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올라갈지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참 흥미롭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 과거의 영광들 지금의 영광들 꾸준히 일어날 수 있는 경영진들이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것도 있겠네요 근데 삼성 로드맵들 이제 보면 한 3년 전 그러니까 3년 후 2017년 있잖아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2018년도 이상 없을 것 같고 2019도 마찬가지고 네 2020년까지는 뭐 그냥 인테로 가도 네 그냥 왜냐하면 개발해 놓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거 이제 뭐 공정 미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이제 랜드 플래시 메모리 쪽에 대한 어떤 공장 증설이라든가 또 그 수요들이 되게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쪽은 또 열심히 또 잘 나가고 있으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알겠습니다 인재 기업이잖아요 인재 기업 네 여튼 3분기 2017년 3분기 매출 62조 달성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축하드립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요 또 삼성전자의 얘기입니다 10월 19일 그렇죠 개발차 컨퍼런스 네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삼성 디벨로퍼 컨퍼런스 2017을 진행합니다 어 근데 예전에도 제가 한국 무슨 제품을 발표하거나 뭐 할 때마다 진짜 개발자들을 사로잡으려면 정면 승부해야 된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행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쪽이 진짜 버글버글 거리고 그렇죠 그 친구들 아니면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곳에 가라 자꾸 여기 아니면 실제 서울에서 하거나 수원에 하면서 전 세계 개발자를 초대해 주는 것도 괜찮다 했는데 여튼지간에 지금 했는데 재미난 것들이 좀 발표됐습니다 그걸 잠깐만 브리핑해 드릴게요 빅스비 2.0 오프리도 했죠 네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2017에서 빅스비 2.0 하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도구 SDK가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거 뭐가 있냐면 삼성전자가 예전에 IoT 같은 걸 인터넷 사물인터넷 같은 거를 한다고 하면서 이게 그 스마트 씽즈라는 회사를 인수했었어요 네 네 뭐 클라우드 파스 무슨 플랫폼이나 했었는데 약간 주춤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틱이라고 하는 보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아두이노라든가 라즈베리파이보다 훨씬 좀 더 좋은 그런 산업용 보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도 종류가 한 서너 개씩 됐었거든요 기존에 있던 거에 이번에 또 보안 관련된 게 하나 더 추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별도로 삼성커넥트라고 하는 또 다른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각자 하는 거에 따라서 한국에서 하냐 한국에서 어느 부서가 하냐 그 다음에 또 미국의 회사를 샀어 샀는데 이건 또 누구 주도를 하냐 스마트 씽즈 같은 경우 원래 동부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제 서부로 와서 이제 했다 라고 했었는데 요거를 이번에 통합 IoT 서비스인 스마트 씽즈로 통합하겠다 모든 IoT 플랫폼 에코 서드 파트의 애플리케이션 단말기 서비스를 무조건 스마트 씽즈 클라우드 그 다음에 뭐 삼성커넥트 클라우드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틱 클라우드도 있고 네 네 네 보드에다가 뭔가 기능을 넣고 거기에다 서비스를 뭐 하려고 했으면 이 아틱 클라우드를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을 스마트 씽즈 클라우드에 통합하겠다 이걸 APR 이용해서 모든 걸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미국의 그 현장에 가 있는 맥영 손재권 기자하고 네 정지훈 교수가 둘이 대담을 했었는데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근데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뭐가 궁금한 사항이었냐면 이 통합 IoT 서비스나 이 스마트 씽즈라는 이게 왜 생각보다 치고 못 나갔나의 내막을 예전에 취재다 들었는데 이게 단순한 파스가 아니에요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뭐 구글 클라우드 그 다음에 이런 데다가 얹어 놓고 아무나 기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인프라도 팔아야 돼 그러니까 스마트 씽즈가 IaaS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분리해서 갈 수가 없어 그렇죠 아마존에 있는 IaaS를 쓰면서 이걸 못 쓰게 돼 있는 구조 그렇죠 그렇죠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누가 보면 왜 삼성전자는 인프라까지 하려고 저러지 라고 했던 건데 여튼 간에 쉽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여튼 시간이 질러와서 독자노선을 어떻게든 여러 사업북끼리 했는데 어떻게든 이번에 보면 일단 이쪽으로 모아진 것 같고 이거는 다시 IaaS 위주로 그러니까 IaaS도 하면서 거의 PaaS도 하는 쪽으로 다 통합도 하는 쪽으로 다 통합되는지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향후에 이 브랜드만 갖고 PaaS 형태로 가는 건지 아니면 전통적인 스마트 씽즈가 움직였던 그 방식대로 가는 건지 한번 볼 건데 여튼 간에 삼성 내부에서 IoT에 관련된 것들은 정리됐다 이게 약간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런 행보는 보씨 어제 들었죠? 우리 EMC 아 네 보씨가 클라우드 한다면서 그쪽도 자기네 거 쓰라고 한다고 그랬죠 파트너들과 고객한테 그게 어디에 올라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요즘은 이제 이런 업체들이 파트너들 그걸 내 거 위주로 자꾸 써주세요 라고 하면서 서비스를 더 확대하려는 전략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산업계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행보를 지켜보시는 것도 좀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틱 관련된 건 나중에 패스 저희들이 뭔가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한번 좀 얘기해 보겠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 프로젝트 앰비언스라는 컨셉트를 시현했대요 그게 뭔가요? 프로젝트 앰비언스가? IoT하고 인공지능이 접목되는 인텔리전스 오브 싱스 그러니까 IQ지 우리가 하여튼 IQ 오브 싱스를 네 이렇게 EMC가 뉴욕에서 했는데 어? 근데 여기서도 그런 얘기하고 이 엠비언스는 소필이 네이버 개발자 행사에서 등장했던 거 아닙니까? 생활 밀착형 이렇게 했을 때 엠비언스 나왔는데 새로운 건 아닌데 여튼 이런 개발자 행사가 지금 하고 있고 여기에 이런 행사가 꾸준히 좀 많은 개발자 네트워크 생태계 조성 이런 데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대신 빅스비 2.0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0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갭이 다시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는 욕구가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테스트 해본 사람 얘기 잠깐 들어 있는데 어떻게 됐을 때요? 네 잠깐 뭐 그냥 계속 퀘스천만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에 물을 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뉴스는 네이버도 해봤자 네이버가 국내 최대 규모의 IT 기술 컨퍼런스인 데뷔 열 번째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벌써 열 번이나 했어요 진짜 10년 생활 환경 지능이라는 용어예요 여기가 생활에서 사람과 상황 환경을 인지하고 이해하여 필요한 정보나 액션을 예측하여 자연스럽게 적시에 지공해주는 기술을 자기네는 생활 환경 지능이라 본다고 하더라고요 말은 참 잘 만들어요 이거 네 그래서 실제로 거기 행사 송창현 CTO께서 네이버는 지난 10년간 데뷔 행사를 통해 검색, AI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기술 트렌드와 개발 노하우를 공유하며 IT 생태계 활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왔다 올해 컨퍼런스에서도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동시에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동반 성장해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밝혔습니다 되게 다양한 로봇들도 막 전시되고 뭐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 가면 뉴스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1분기에 아이들이 위치추적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어떤 시계라든가 그 다음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무거운 짐을 자꾸 들고 가는 동료들을 보면서 그걸 좀 해결해 주고 싶다 이렇게 그런 아이디어 로봇에 되게 많은 게 일단 기자들한테는 로봇을 담당했던 리더 분의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죠 왜 그렇게 설명을 했냐고 다른 관객들한테 살짝 물어봤더니 거기에 종합예술이 잘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해야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로봇을 만든 분들이 지금 MIT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한국 네이버팀 랩스 여기 합류한 다음에 한국에 숨어있는 로봇 연구자들을 계속 사냥하고 있다 이러셨고 그리고 누군가 산학 협동한다고 하는 데 있죠 거기에 안 오신 분들이래 트위브를 보면 어디어디는 누가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랑 협력해요 라고 했을 때는 보통은 안 온 곳 그런데 그쪽은 기술을 갖고 있고 숨은 인재들이 많아서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하셨고 긍정적인 효과가 되게 많았기도 했죠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생태계를 꾸리는 행사로 좀 탈바꿈해 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 공유를 위주로 하거든요 난 이걸 써봤는데 이렇게 운영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런 위주예요 그런데 10년이 되고 그러면 어떤 분도 그랬죠 네이버가 발표하는 섹션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누구는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얘기했죠 당연한 것이다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다 자기네가 계속해서 네이버 컷을 갖다 놓고 또 네이버 API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활용해서 더 다른 서드파티 하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다 뭐 파파고도 있었고 그 다음에 클로바 음성인식도 있었는데 그걸 활용한 어떤 파트너들 아니면 스타트업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개선이 돼서 근데 시간이 많지 않은 거 아니냐 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초조해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오히려 화려해 보였는데 자기는 초조해 보인 것 같다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쪽이 진짜 물밑듯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다른 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과연 많이 널리 소개된 거냐 여전히 어 기술 썼더니 이랬다 얘기가 많았 건 좀 안타깝다 이랬었는데 잘 이겨내서 그런 것들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 부스를 돌면서 명함을 줬는데 부스에 와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번역은 어때요 진짜 인재들 인공지능 인재들 어때요 했더니 진짜 이게 뭐 오픈소스라든가 다양하게 하고 젊은 친구들도 스스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대요 물론 인공지능 연구자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있는 친구들이 되게 빠르게 현업에서 막 스타딩하고 공부하면서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인재들을 믿고 꾸준히 가능성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브라우저 그 팀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저런 브라우저를 만들고 엔진 코어 엔진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했던 진짜 애쓰는 것도 많았고 그게 클로바팀이 해준 내용이었거든요 음성 엔진 여러분 스피커 뒤에 있잖아요 클로바 그 엔진이야 근데 보도 잘 나왔어요 LG 플러스하고 대우건설하고 협력해가지고 클로바가 새로운 아파트나 짓는 그런 쪽에 전체 공조 시스템과 연동돼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쪽으로도 협력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 치산인가네 근데 물론 그 얘기는 했어요 이 클로바의 커넥트 분야 네 이쪽 분야는 지금 비투비 쪽 어떤 것들과 뭔가 협력을 하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네 행사 때 터뜨려졌으면 좀 좋았니 그분들이 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말이죠 네 여튼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네이버 개발자 행사 10주년 만드는데 고생하신 분들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막 시간을 내서 발표자로 참여한 사람도 많았어요 네 지금까지는 기술공유야 아까 말한 대로 이 분들이 주제들이 그거거든요 지식을 나누고 탁월함을 추구하며 함께 성장하는 네 이런 네이버가 만든 국내 최대 IT기술공유 컨퍼런스였는데 그동안에 여기 참여하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모두에게 박수를 10년간 애써주셨다고 박수를 보내고 네 내년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행사를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 행사 10주년 했던 분을 사후 라이브 인터뷰나 서면 찾아가서 인터뷰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도 준비되어 있네요 짧게 짧게 치고 가죠 네 자율주행 시스템 요즘 IT 택배 쪽에서도 자율주행 차가 점점점 가장 비싼 IT기기로 바뀌었으면서 말이죠 엔비디아하고 인텔 대결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일단은 엔비디아가 사실은 먼저 치고 나왔거든요 아우디 자동차 주행 시스템 이런 부분 쪽에 먼저 치고 돌아갔는데 그래픽카들이 보여주는 거 말고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연산이 뭐냐면 자율주행을 하려면 센서나 이런 데이터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야 돼요 맵핑 정보들이라든가 도로 지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원래 전통적인 그런 쪽에 프로세싱에 대한 강좌는 인텔인데 이미징이나 이런 쪽에 이미징을 다시 프로세싱하는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좀 약간 강좌였거든요 게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엔비디아가 또 머신러닝이나 AI를 추구하게 되면서 어떤 자율주행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대응할 수 있게 엑시던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먼저 좀 갔죠 그래서 아우디랑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인텔 그래서 이제 뭐 어디 자동차 업체들 쪽에서는 자기네가 먼저 자기네들이 개발하겠다 완상체 업체는 내가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반도체 하는 애들이 반도체 해야 되는데 반도체는 센싱업체들과 손을 잡고 그쵸 반도체에 있는 회사들이 기존에 있던 그 산업권들이 꿀꺼한 형식이 돼버려 그러니까 안 되면 2020년 이후는 차를 팔 수가 없는 거죠 자율주행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어차피 테크기술이니까 네 테크기술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컨티넨탈이라든가 보시 같은 이 회사들도 그렇죠 그렇죠 부품 회사들도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많이 살 뿐더러 자기네 스스로가 센싱 기업이다 네 이제는 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런 부품을 만들었던 회사들 맞는데 갑자기 거기에다가 태깅을 하고 뭘 하면서 우리 센싱 회사로 탈바꿈 중이야 이러니까 부품을 만드는 애들이 다 탈바꿈하면 정작 그걸 갖다가 만들려는 차는 자연스럽게 테크기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 핵심부품 업체들과의 연동 그럼 어디에 줄 서야 되는지 그 싸움인가요 일단 원조원은 이제 엔비디아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AI랑 머신라인 그래픽 쪽에 그래픽 비저너리 쪽에 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보쉬가 있고 독일의 미션 회사 GF가 있고 폭스바겐 다이밀러 벤츠 볼보 이렇게 엔비디아 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일본 회사들은 여기도 이제 또 자기네가 워낙 완성차 업자가 되게 많고 그렇죠 그렇죠 또 자기네 건조원도 있잖아요 기술에 대한 기술에 대한 기술에 대한 되게 유명한 회사도 많고 덴소도 있고 덴소도 있고 반도체 회사 또 유명한데 도시바가 있는데 이제 뭐 또 완성차 업체 혼다가 또 이축이 같이 껴 있어요 일본 기업들이 있군요 근데 일본은 일단 자기네 나라의 반도체와 덴소가 원하여 대응을 잘 해야 오지 않나요 일본은 자기네들 거에 대한 어떤 되게 배타적이에요 사실은 기업들 자체가 그래서 이제 도시바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런 건데 결국에는 이제 가장 큰 안성첩진 도요다가 거기 연합을 이제 나갔어요 나간 건 아니고 탈퇴하면서 문을 연합할 수 있다 엔비디아 쪽에 엔비디아 쪽에 일단 걸쳐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 살짝 엔비디아 엔비디아 쪽으로 도요다는 갔어요 그러니까 1, 2, 3가 다 가 있으니까 되게 큰 상탈 거죠 엔비디아 자체가 있는데 인텔은 손빨 수가 없잖아요 인텔은 손빨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인텔이 모빌 라인에 이스라엘 업체 자율주행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부파부체들이 콘티넨탈에 들어갔고 콘티넨탈 무지막지 않네요 그쵸 그 다음에 밑에 약간 좀 아쉽지만 그래도 BMW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피아트 들어가 있고 중국 회사들이 들어갔어요 창현이라고 또 폭스박이나 아 근데 이제 BMW 쪽하고 인텔은 일단 있죠 콘티넨탈이라는 회사 피아트 BMW 네 근데 중국 회사들도 독자적으로 하지 않나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그 알리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진짜 차량용 OEM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있고 일단 중국 회사들도 걸치는 나야 되니까 아 일단 글로벌 부품 회사들한테는 협력을 하고 어차피 OEM에 가지고 같이 자기네에서 중국 자동차도 만들어주고 있지만 워낙 크잖아요 너무 멀이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일단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온철에 쫓아가도 될 것 같긴 하네요 아 얄밉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원래는 삼성전자도 차량용 반도체 쪽에 관심이 되게 많지 않았나요 그쵸 에이책 되게 많이 관심이 많았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전장 사업에는 들어가고 있잖아요 빨대리하고 이런 쪽에 들어가고 있는데 아 그쵸 칩 설계를 아 이거는 완전히 정말 다른 분야고 실제로 설계를 해서 들어간다고 치면 한 5년 이상 격차가 나는 분야라서 쉽지가 않다 리소스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진 않았네 네 아 5년이나 걸려요 네 일단 기술 격차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술을 바로 적용할 수도 없어서 쫓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 때문에 최신 기술을 쓰긴 하는데 바로 차량이 적용할 수 없잖아요 검증이 돼야 되고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의 가장 가람직한 거는 현기차랑 제휴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들의 로드맵은 2020년에 자율주행차 레벨4에 대한 완전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겠다는 게 계획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지대뜸간에 그렇게 바뀌고 있고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차량 쪽에 뭔가 프로젝트 하는 분이 있었네 네 근데 예전에 시리얼 통신 있잖아요 기계식으로 이렇게 센서들 안에 있는 그렇죠 상태를 체크했잖아요 네네 이더넷으로 바꾸고 있대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테이블 인포테인먼트는 어차피 IT 쪽이었는데 원래 이 안에 있는 기계들끼리 통신하는 거는 시리얼 통신으로 해왔는데 점점 시간이 좀 이더넷으로 바뀐대요 전통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더넷으로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자기 같은 회사들 그러니까 뭐 약간 인베디드 관련해서 칩 관련된 통신 같은 걸 했던 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 안에 기회가 생기는 거야 그렇죠 이더넷으로 조회된 역할을 했으니까 자기네가 어차피 그런 걸 미세하게 프로그램 했던 사람들이 통신 영역을 미세하게 프로그램 했던 분들한테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건 큰 변화이고 그것도 지금 큰 물결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콘티넨탈 같은 경우는 뭐 센서, 레이더 뭐 이런 라이더 레이더나 라이더 라이더 전작으로 실적하는 장치가 라이더라고 그러는데 뭐 생산은 세계 너무 원이고요 인텔이 또 이제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는 이제 콘티넨탈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거든요 네 콘티넨탈의 그런 기술력을 또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인텔 인텔 얘기하는 자유주행 차들이 얘기하는 자유주행 차들이 발생하는 데이터가 하루에 4테라바이트가 발생한 4테라바이트 엄청난 거죠 이게 IoT 데이터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사물인터넷 기기인데 어 움직이는 데이터센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엄청난 시장이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자유주행 뿐만 아니라 어떤 도로교통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응용을 하게 되면 엄청난 다른 서비스라든가 생길 수 있으니까 뭐 많이 하게 될 거고 또 어찌됐든 뭐 일본도 뭐 일본도 일단 경제산업성에서 자국 내 자동차 산업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쪽에 일단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해외에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국내에도 또 큰 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니 얘네는 그래서 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현대기화 자동차라든가 현대기화 자동차라든가 현대는 건물만 세우고 부동산 기업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티즌들이 그런데 정유선 부회장님께서 모빌아이 CEO를 만났어요 네 엊그제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결국에는 인텔 진영에 합류하는 걸로 라고 생각했는데 또 현대쪽에서는 인텔만 아니라 뭐 양쪽 하겠다 양다리 정책을 또 한다고 해서 재미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현기차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쪽에 아쉽게 하잖아요 지금 이제 뭐 LG전자라든가 LG화학 LG그룹으로 자동차 쪽에 엄청 투자하는 진투라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뭐 삼성 근데 이 세 군데 선의 경쟁을 하고 당연히 LG그룹과 치고 나갔는데 그 시장이 커 보이니까 삼성이 막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툴하고 긴밀히 협력하면 자연스럽게 이 시장은 금방 들어올 수 있는데 자기 거에 대한 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일본처럼 그런 게 좀 되게 많아서 네 어쨌든 모빌아이 쪽이든 인텔이든 엔비디아 쪽이든 어찌됐든 2000 우리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2019년 2020년에는 레벨4 완벽한 자율주행차를 만날 수 있다 네 라는 게 좀 좋은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2020년이면 얼마 안 나오잖아요 여튼 자동차 쪽 네 네 마지막 뉴스인가요? 네 알파고 하죠 알파고 알파고 제로 알파고 제로가 나왔답니다 제로 제로 이세돌 구단하고 덧던 건 알파고 알파고였고요 그냥 알파고 애칭으로 알파고 리 라고 불렸나봐요 알파고 리 알파고 리 알파고 2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중국을 중국 바둑을 덧죠 올해 나왔는데 근데 그게 끝나고 알파고 제로라고 나와서 네 이 논문이 실제는 오늘 새벽인가 알파고 제로에서 학습시킨 내용에 대해서 네이처에 실렸죠 네이처에 실렸고 네이처에 실렸고 이거 관련 구글 딥마인드 데미스 하사비스 이쪽 팀에서 논문을 공개했어요 네 아무 지식 없이 그냥 학습 했는데 신경망 알파고 리 첫 번째 그 다음에 알파고 2 를 아주 가볍게 100 대 0으로 네 100 대 0 두 번째 번을 아 대박이다 신의 경제에 올랐다 아 아마 이세돌 구단이 대단한 게 유일한 인류 독자님이 얘기한 유일한 인류 진짜 그 말은 내가 했는데 사람들은 안 믿고 나를 믿고 칭송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 이세돌 사람들이 죽음을 했을 때 아마 이세돌 구단은 인공지능 바둑을 유일하게 이긴 마지막 인류로 기록될 것이다 했는데 멋진 얘기를 했는데 미쳤나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동지해 주는 사람도 없고 치산 그렇지만 뭐 어떻겠습니까 보일건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근데 진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일단 뭐 신경망이라 그래서 네 아무런 지식을 주지 않고 프로그래밍 상으로 해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이제 셀프 받으고 든 거죠 받으고 판매 넣고 두고 하는 기본 규칙만 알려주고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는요 첫 번째는 이세돌 구단 라고 했을 때 기보를 다 학습시켰어요 기보를 보고 머신러닝을 시켜놓은 상태인 거고 다 했었죠 네 네 네 이번에는 아예 그것도 기보를 전혀 보지 않고 대신 두는 어떤 약간 규칙 같은 게 있는 거죠 그 게임의 규칙만 딱 놓고 네가 알아서 해보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학습 방식을 일반적으로 이제 뭐냐면 강화 학습 방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뇌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그러니까 뉴럴 테크놀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똑같이 이제 인테레에서 얘기한 뭐 인공지능 신경망 프로세서 뭐 그런 비슷한 얘기일 텐데 개한테 먹이를 주면서 안 자라고 하는 이런 걸 많이 시키잖아요 저희가 뭐 뭐 손내나 뭐 이렇게 왼손 오른손 이러면서 뭘 걸 주면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작년 3월에 이제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에서 이세돌 구단하고 4대로 이긴 버전 알파고 리 버전이랑 이제 비교를 하면은 알파고 제로는 독학한 지 36시간 만에 이 버전을 넘어섰고요 네 그리고 뭐 조건은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곡 제한 시간은 2시간이고 어 근데 이제 똑같이 대결한 결과 100점 100승 무패 자 알파고 제로가 한 수에 어 그 한 수를 주는데 걸렸던 시간은 0.4초죠 정말 속기 바둑이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그 바둑을 둔 판이 490만 판이래요 어 490만 판을 혼자 두면서 연구한 결과로 100점 100승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네 정말 대단한 거고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어디다 둬야 될지를 찾아내는 게 있고요 그쵸 이거를 두면은 대략 정도 판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나눠져서 했었는데 네 네 이번에는 두는 순간 그게 같이 결합된다 네 네 네 두 개를 같이 한 거고 제가 아는 페이스북에 인공지능 쪽 연구하시는 이제 이동윤 님이 있는데 요번에 이 소감을 잠깐 개선점을 올려놨는데 뭐 얘기를 않고 그냥 인용을 일단 해 보겠습니다 아마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성윤 님 한 번 치면 재미난 글들을 많이 알려주세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크게 개선한 것 같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대굴 둬서 역량해졌다 그 다음에 탐색 알고리즘이 상당히 개선된 것 같다 그 다음에 전반부 특징 추출기의 개선이 있는 것 같다 요런 거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또 가볍게 또 올려놨어요 또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디다 뒀는지 모른다는 게 지금 겁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원래 저기 사람 혁명에서 중개기관 돌 때도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알았다고 하는 게 아니다 과다한 공포일 수도 있다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쪽에 연결됐을 때 이슈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렇죠 지금 독단적으로 이렇게 뭐가 작동했을 때만의 너무 과거의 우려를 표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여튼 엄청난 진보 그러니까 논문들은 이렇게 구글은 이걸 잘해 자랑하는 것처럼 툭 던져 논문을 내 그러니까 얘네는 진짜 아마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또 따라가겠죠 뒷마인드에 직원이 17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 친구들은 이제 뒤에 구글에 강력한 백단이 있고요 백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그 얘기를 하죠 계속 이걸 그러면 의료 쪽 단백질 연구라든가 최고죠 그리고 예전에도 이걸 그리고 팔찌병 치료 그러니까 뭐 당뇨병 환자 중에 또 거기서 일부는 자꾸 시력을 잃게 되는 무슨 증상이 있나봐요 그러니까 왜 이 원인이 발생하는지 합병증 당뇨 중에 아주 작은 영역이긴 한데 그런 거를 좀 하겠다 해서 실제로 영국 정부하고도 얘기하고 근데 이 친구들이 되게 웃긴 게 구글하고 인수할 때 자기네들이 먼저 말해서 윤리우연회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 사람들이 먼저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또 알고 있는 거야 어떤 위험들이 혹시 모르지만 발생할 수 있으니까 통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새로운 논문들이 또 나왔습니다 바독은 이제 거의 게임 끝난 것 같고 누가 이제 스타크래프트에 도전하지 않을까 거명하게 그러니까 어두움이잖아요 규칙이라고 보는 건 딱 어두운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저쪽도 모르는 거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봤을 때는 알파고 제로를 스타크래프트 하면 게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게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저글링 러쉬로 바로 그렇죠 몇 초 만에 그냥 끝 그거 막아낼까요 네 7대 1로 해도 될까 네 0.4점 헌터맵에서 7대 1로 해도 이길까 저는 걸겠습니다 알파고에 알파고 스타크래프트에 걸 것 같아요 이건 뭐 말이 안 돼요 알파고 제로가 40일에 걸쳐서 바독을 둔 게 2,900만 판이에요 이거 뭐 수십 명의 사람이 아니 수천명 수만명이 쉽지 않죠 네 여튼 기회가 되면 어떤 이런 쪽을 좀 설명해 줄 분도 저희들 한번 나중에 좀 섭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기보 한 장 안 보고도 바둑이 신이 됐다 아 두렵기도 해요 사실은 두렵을 네 왜요 공부를 애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네 정말 혹성탈출처럼 네 제가 가서 인류의 진화를 막을까 많을까 봐 뭐 그렇게 되겠죠 아니 진짜 그때 영화에서처럼 쟤네들은 제거해라 응 터미네이터처럼 미국을 공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을 공격하면 되는 거 전쟁을 일으킬 세력들을 다 타락치고 구글이라는 국가가 아닐까 싶어요 구글이라는 네이션 네 농담했습니다 여러분 네 전쟁 같은 거 일하면 안 되겠죠 전쟁 기운이 어느 보다에도 높은 이런 시기에 엄중한 시기입니다 네 네 네 저희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통신사를 안 까고 마무리 질 수는 없어요 하하하하 양념 뉴스죠 네 곁다리 뉴스 되겠습니다 네 곁다리 뉴스 아 이거 마지막이다 네 본인 확인 서비스 여러분 많이 하시죠 저도 그럽니다 비밀번호 자주 까먹고 이렇게 하는데 또 뭐 결제하려면 또 본인 확인하고 있는데 어이가 없어요 이동통신사들이 본인 확인 서비스로 네 천억 원을 벌었답니다 브라구 근데 이건 뭐 비즈니스 한 건데 그걸 욕할 수 있나요 어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네 돈을 벌 수 있잖아 근데 뭐가 문제는 아니잖아 근데 액수가 공개돼서 사람들이 헉 한 건가요 아니면 어 이 정도까지 많이 벌었어 이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엄살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맨날 적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적자냐 이런 거죠 원가표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아니 원가를 내가 계속 얘기하자면 원가를 공개하는 사람 꼴 거의 없다니까 아니 영업이 원가표 말고 영업이 영업이 예 기업 귀밀이라 이거죠 뭐 좋다 이거죠 근데 이제 수수료는 정해져 있잖아요 권상수수료 통신사가 이제 업자한테 청구하는 게 SK는 23원 KT는 30원 LG 오프로 3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한 989억 원이라고 이제 국회의원 이제 자료가 나온 거고 아니 누적으로 천억이에요 응 누적 천억 그거 얼마 아닌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얼마 아닐 수도 있어요 껌값이죠 뭐 부조금 쏘는 거에 비하면 껌값인데 일단은 이게 왜 문제 저는 왜 문제라고 하냐면 그 이제 이 분들이 이제 그 홈페이지 해킹당했잖아요 KT가 네 네 네 거의 천만 명 981만 명의 고객 정보 유출이 됐어요 네 그리고 LG도 이통 3사 대리점을 해가지고 250만 건 모두 뭐 420만 건 토탈에서 유출이 됐고 근데 이분들이 낸 비용은 1억 원밖에 없어요 정부의 처벌과 벌금이 1억 원밖에 안 돼요 아 원래 본인인증을 통해서 그렇죠 개인정보 인증을 통해서 번호는 1%밖에 안 되는 거죠 남는 장사 아니에요 어쨌든 1억 원밖에 근데 이게 문제가 저는 이 법률이 이제 네 네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이통사에 대한 수단을 인터넷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번호 이동 아니 번호 이동 아니 번호 아니라 주민등록 번호 수집을 금지 본인인증 그 수집 이동 수단을 이제 금지하게 되면서 인증을 하는데 인증을 이통사에만 줬어요 다른 게 없는 거죠 아 아 선택할 수 있게 그냥 무난하기도 하고 인증을 하는 거를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 다른 영역으로도 확대할 필요도 있다 어떻게 보면 더 저렴하게 개인정보 대량 유출 시킨 거에 대한 어떤 그것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개정이 된 거거든요 개정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곳이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수익을 벌고 있다 아 네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영역도 좋네요 아 그렇죠 네 오늘은 진짜 2017년 10월 19일 어 셋째 주 10월 셋째 주 드라이브 티쿠스와 주간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기 가을인데 이제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감기 몸살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또 다음주에 만나뵙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